수학에 빠진 시간 정말 정말 안 좋은 케이스는 아직 중간고사 시작도 안 한 거죠. 근데 모의고사 본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풀면서 여러분이 어차피 중간고사 때문에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있던 찰나였어. 그렇다 보니까 이 문제들을 풀었을 때 생각보다 어렵진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도 쓰여있는 아이디어들 있잖아. 문제에서 쓰는 아이디어들이 별게 없어.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아이디어들만 그냥 주장창 나왔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렵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틀리거나 실수한 부분, 약간의 디테일은 좀 챙기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꼼꼼하게 챙겨두시고 특히 아직 중간고사를 보지 않은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중간고사랑 연계될 만한 문제들이 좀 있어서 언급까지 해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16번부터 30번까지 후반부 해설 강의를 맡게 되어서 16번부터 여러분이랑 함께 볼 것 같아요. 16번부터 가겠어요. 16번 보면 매우 전형적인 스타일이죠. 매우 전형적인 스타일이고 과거에 이런 스타일의 모의고사는 나온 적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졌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나 주어진 거지.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여기는 fx, 얘가 fx예요. 이 fx가 문제에서 x제곱하고 ax 플러스 b 이렇게. 그 다음 이 gx를 줬는데 우리의 gx는 어떻게 줬냐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그 다음 cx 플러스 d 이렇게 줬어. 근데 이렇게 마음대로 만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만났을 때에 우리 fx는 어디 접하고 x축에 접하고 아, 얘가 딱 x축에 접하는 상태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만나는 교점 아, 이 만나는 점들 보이지? 그 만나는 점들이 하나는 몇 사분면, 하나는 2사분면, 하나는 1사분면이다.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만났어? 그럼 만나는 놈의 x좌표를 무조건 놓는 거지. 만나는 놈의 교점에 x좌표를 두는 거예요. 그때 이놈의 x좌표에 부호를 준 거야. 얘는 1사분면 쪽에 있고 얘는 2사분면 쪽에 있으니까 얘의 부호는 음수 얘의 부호는 양수 이렇게 근에 대한 부호를 준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여기서 우리는 실근의 부호라는 개념이 떠올라야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일단 1차적으로 해야 될 거는 대놓고 인트 준 게 얘가 x축에 접했다. 그러니까 우리 fx는 x축에 접했으니까 뭐, 그렇지? 판별식이 제로가 되겠죠? 그러니까 너의 판별식을 살짝 써보면 이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네요. 이게 제로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기억에서 나온 이야기가 참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됐죠? 두 번째 선생님, 이제 뭐 할 짓은 요거밖에 없어. 만났으니까 우리는 fx 이꼴 gx를 두시는 거지. fx랑 gx가 만났을 때 생기는 그 근 그놈의 근이 알파이고 베타예요. 이렇게 어, 그럼 넘겨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랑 널 같다고 놓고 넘기는 거니까 몇 x 제곱 되시는 거예요? 2x 제곱 되고요. 넘어가시면 더하기 a-cx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b-t 이꼴 0가 나올 거예요. 얘의 근이 알파와 베타예요. 알파와 베타. 근데 이놈의 부호까지 우리는 알고 있는 거잖아. 자, 그럼 여기서 두 가지 딱 쓰면 되겠네. 뭐, 일단은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진 거지. 너의 근을 가졌으니까 당연히 판별식을 생각해야 될 거고 그 판별식은 양수가 나올 겁니다. 또한 두 개의 부호가 서로 다른 입장이 되겠네. 두 개의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우린 알파, 베타 곱한 것이 음수다. 이거 한 번 써야 되는 거지. 아, 그러니까 판별식 한 번 써버리면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4ac 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너희의 부호는 무슨 수가 나와야 되고 양수가 나오셔야 되고 이게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ㄷ에 있죠, ㄷ. 이게 바로 ㄷ에 있어. 그래서 ㄷ도 맞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 다음 요거에 대한 이야기는 두 분의 곱이니까 뭐 분해? 2분의 누가? b-d가 되겠지. 너의 부호는 무슨 수? 음수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 문제에서는 축 넘어가고 넘어가시면 b가 d보다 크다라는 게 성립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알다시피 기억에서 알다시피 오, 이렇게 아, 그러니까 선생님 넘어가게 된다면 우리 a제곱은 누가 되는 거야, 여기서? 4b가 되는 거죠. a제곱은 4b. 그러니까 문제에서 ㄴ 딱 보는 순간 d의 연관성은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양변에 4를 한 번 곱하면 4b는 4d,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4b는 4d. 그러니까 4d가 넘어갔다고 치면 이게 4b, 그러니까 4b야. 4d야. 얘를 누구로 체인지하는 거야? 그치, ㄱ에서 a제곱으로 체인지하는 거죠. 그러면 ㄴ도 맞는 이야기가 되죠. a제곱, 마이너스 4b가 음수다. 이게 ㄴ 이야기. 그래서 그냥 전형적으로 매우 잘 나오는 형태? 만났어. 그럼 무조건 뭐 하는 거야? 교점에 x좌표 두는 거야. 교점에 x좌표 두는 거야. 그거의 정체는 두 함수가 만나서 생기는 근입니다. 근데 특별히 그 근에 부호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합이나 곱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으면 그 계수로부터 우리 정보를 찾아가는 거지. 됐죠? 좋았어. 교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교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법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을 태도의 의미가 담기 뿐략니다. 어?